송중축도공원 입니다. 지금 촬영을 좀 재미있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이 바위가 거북바위 입니다. 앞으로 나가면서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. 누군가가 여는 tul기 하고 예뻐서 입 맞추고 싶지만 자신이 었던 누구나ure는 나을 것 같애. 할까 말까 망설이는 나는 못하니 해도 담겨 담아둘어 작은 별들이 고군된 너와 나를 흉분음 담아 설레인 영을 못하는 나의 마음을 지금부터 춤을 좀 당겨보겠습니다. 현재는 완전히 거북바위로 들어갔습니다. 고렐라를 한번 찾아보실까요? 춤을 당기겠습니다. 여기 고렐라입니다. 고렐라 바위입니다. 다음은 춤을 놓겠습니다. 아기 거북이를 한번 찾아보실까요? 춤을 당깁니다. 제일 가슴이 보이는 게 아기 거북바입니다. 고렐라 하고 아기 거북이 하고 같이 나왔습니다. 고렐라 하고 있구요. 춤을 다 넣어보면 거북바입니다. 이제부터 송정 백사장으로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저 멀리서 보이는 산에 송정으로 넘어오는 달맞이 구경입니다. 송정 혜숙장도 보이고요. 참 갱처가 너무 고개 떴습니다. 나의 마음을 용기 없는 것만이라 아따 춘작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그녀라 하고 있습니다. 아기 거북이 영광의 역할을 함으로써 저 돌이 떨어질라 하는 모습 자체가 거북이 머리가 되겠습니다. 나의 마음을 용기 없는 것만이라 놀리는가 봐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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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입맞추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누군가가 현타 낫을 것 같애 저 물리 다리 하나 보이는게 기장적으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. 저 조그마한 마을 하나 보이는게 금수마을이구요. 빨간등과 하얀등데도 잘 나오네 해도 잠든 밤하늘에 작은 별둘이 소군대 눈으로와 나를 흉부는가 봐 설레이며 발목한 나의 마음을 용기 없는 것만이라 놀리는가 봐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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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금 여러 사태하멸 상태에서는 사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면 저는 대담히 감상했습니다.